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UN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에 관여돼 있다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납치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와 조속한 귀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UN에서 개최된 북한의 납치 문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대사는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은 잔혹한 처사라며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일본과 다른 나라 중에서 국제 납치자들에게 실패해 주십시오. 한국과 같이 정권을 강력히 규탄을 중심하는 걸 정말 잘못해. 그리운 것과는 계속해서 불쌍할 것입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미국은 일본 국민들과 연대해 맞설 것이라면서 북한은 납치된 사람들의 정보를 공개하고 조속히 풀어줘 북한을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은 수없이 많은 인권 침해를 저지른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은 이 오래된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우방,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납치 문제 담당을 겸하고 있는 카토 가츠노브 관방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납치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단을 겪고 있는 북한과 납치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한 뒤 일본과 북한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납북자 문제 거론에 대해 세상을 기만하는 허황된 납치 소동이라면서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이며 이들 가운데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1977년 11월 13살 나이로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도 참석해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이제 어머니만이라도 일본에서 누나를 만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태국 미국 등지에서 참석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가족들과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면서 북한 정권은 납치 피해자들을 조속히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북중 접경지역에 있는 북한 의주비행장에 검역시설들로 보이는 건물 여러 채가 들어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취한 국경 봉쇄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인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아직 북중 국경은 굳게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 인근 의주비행장을 촬영한 지난 22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비행장 중앙 부위에 위치한 활주로 옆으로 가로 30m, 세로 90m가량의 직사각형 건물 열차가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건물들은 활주로 바로 옆에 붙어 있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의 기능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주비행장에서 변화가 포착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이태부터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고 또 해당 비행장에 배치됐던 소형 폭격기들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공항 안으로 철도가 연결되면서 중국에서 출발한 열차들이 이곳 공항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어떤 의도로 의주비행장에서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지난 3월 소식통들을 인용해 의주비행장에 중국발 화물 등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전용 시설이 건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주비행장에 건설된 여러 건물들은 검역 용도로 사용되고 철도 역시 중국에서 온 열차들이 화물을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검역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만들어진 것과 달리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은 여전히 봉쇄 상태입니다 의주비행장은 물론 북중 국경지대 인근에서도 두 나라를 왕래하는 차량이나 열차는 위성사진 등을 통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 운대 교수는 북한이 화물용 검역 시설을 만든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화물을 통해 유입되지 않는 게 상식인데 공항을 없애면서까지 검역 시설을 짓는 건 특이하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과거에도 북한은 불필요한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한 사례가 많다면서 의사결정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고는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역량은 비행 중 회피기동뿐 아니라 미사일 탐지를 교란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핵탄두 탑재를 상정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힐 방어청장은 29일 워싱턴의 정치전문 매체 더 힐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과 이란의 진화하는 역량에 대처하기 위해 센서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힐 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지상 요격기 GBI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도 이같이 진화하는 불량국가들의 역량에 따른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의 미사일 방어 전략은 우주전쟁을 적극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상기반 해상기반 레이더 감지 센서와의 통합을 통해 불량국가의 대탐지 교란 역량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대한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과 공급망 공격이 날로 위협을 더해가고 있으며 특히 미군의 무기체계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대응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폴 나카손의 사이버 사령관은 29일 미국 해군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적국들이 사이버 공간 운영과 기능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면서 미군이 방어하고 보호해야 할 사이버 안보의 범위가 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나카손의 사령관은 또 국가 주도 사이버 위협 세력들이 미국의 공급망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이버 작전과 보안, 정보 작전 수행 능력이 미국 사이버 합동 부대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미군의 무기체계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데 대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미국 정부 관련 기관과 군 특수작전사령부, 민간 파트너,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전 세계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8천만 회분의 백신 가운데 5,500만 회분에 대한 배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29일 발표한 백신 지원 세부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체 지원 백신의 75%가량은 국제 백신 지원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지원하고 나머지 25%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국가에 직접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북한은 지원 대상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29일 194개의 회원국 가운데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북한과 탄자니아, 아이티, 에리트레아, 브룬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도입을 결정하는 것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